저 가방을 좀 빨리 얻다가 도움이겠는데요? 어색해가지고 뭘 맸는지도 지금. 맞아 몰라 몰라. 점심은 어떻게 했어? 네 아직 아직. 점심은. 가방 이전에 내가 방에. 아니 제가 어차피 제가 뭐 갈아입으라고. 아니 제가 어차피 제가 뭐 갈아입으라고 그런 거 같아가지고. 이거 여기서 갈아입을지 어디서 갈아입어? 위에 올라가서 갈아입어야죠. 위에 올라가서 갈아입으라고? 지금? 예 좀 이따가 예. 어떡해. 뭐 다 불안해. 불안하네. 아 어떡해. 지금 만난 지 5분 정도 시간 됐잖아. 이건 대먹기. 요것만 하면 되지. 아 요것만 하면. 거기 열려있어 그리고 방에는. 예 알겠습니다. 인사 정말 잘하신다. 진짜. 올라갔어? 올라가야지. 점심. 해줘야지. 아이고. 예 장인님 예. 어? 아 예 예. 매재 매재는 안 계세요? 응. 아무도 없다. 집에 아무도 없어요? 응 아무도 없어. 다른 거 있으면. 계속 말을 더듬으세요. 가만히 바 pidchain. 아이고. 이리 와. 이랬다고 저렇게 힘들어 followed me. 그러니까 아 근데 저 마음이 이게 잠깐이라도 와이프 없으면 장인 장모님 앞에서 어색해요? 네 너무 어색해요 해적 오시는 건가요? 언제 못 켜니까 안 보이지 TV 못 켜는 거예요 지금? 텔레비전 못 켜요 아 텔레비전 못 켜요? 실제 저도 너무 콕에 키우셨네요 진짜 아 여보 이거 텔레비전 어떻게 켜는 거예요? 안 켜지는데? 왜 넣었죠? 됐다 이야 텔레비전 켜는 것도 손질받아 장난하네 아니 오빠 옷 갈아입고 내려가야지 내 TV를 왜 켜지? 무슨 채널이 4개밖에 없네 아 지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디 또 내려가기로 했는데 원래 안 가요 저 여기 있어요 원래 원래 아 뭐? 왜 안 내려와? 밥은 다 돼 가는데? 뭐 좀 더 오래 가는 거? 아 아 또 전화? 당신이, 당신이 전화 좀 해서 장모님한테 장모님한테 전화 좀 해 계속 전화 안 하세요 멋져요 한 번만, 처음만 한 번만 해줘요 노래 달리는 거야 장이 장모님한테 이렇게 여태까지 굉장히 무뚝뚝하게 한 거 같아요 그 있어서 아유 막 힘들더라고 이제 뭐 장이 장모님한테 전화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하고 막 뭐 이런 거죠 아 여보세요? 응 예 밥 먹으러는 데려오게 아 예 장모님 예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 아니 장모님도 어색해 보여 밥 한 번 먹고 밥 한 번 먹고 저희 엄마도 말씀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직도 어 어색해 그러니까 내려오게 약간 좀 바로 아래에서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내려오게 내려오게 어 그 목소리가 오 맛있겠다 와 저 통장이다 타이로 온다고 또 고기 또 야 아니 근데 오늘 통장 온 건 처음이잖아 예 그 어 우에서 구월해서 한참 있던데 아니 뭐 TV, TV 보다가요 네 아버님도 굉장히 남자다우실 것 같아요 본인 출신이셔서 그렇죠 네 술 한잔 할게 네? 술? 어? 뭐 저희 장모님 간단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드십시오 갖고 올까요? 그래 한 잔 먹어 아 예예 얼른 먹어 여기 보세요 예 야 심하게 더듬으신다 근데 장인 장모님 앞에 계시니까 잔좋다 못 닮아야겠네 네 잔좋다 못 닮아야겠네 예 장모님 이리로 오십시오 자